안녕 오늘도 슬기롭고 촉촉한 초코칩 같은 모드들을 소개해보려 해 오늘은 저 먼 모드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던 하이에나마냥 좋은 모드를 가지고 왔으니 기대해주길 바래 자 가자고이 자 일단 사리자고 너희가 좋아하는 비키니야 전문용어로 킹키니라 거멸은 어쩔 수 없어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? 눈이 즐거워지는 모드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하지만 짧은 설명을 점원하자면 예전에 핸들러 의상 변환으로 소개했던 게 플레이어용으로 있더라고 아 이걸 참어 어떻게 참어 아이참 나도 참을 수 없어 됐고 일단 설치하자 3포인트 비키니 3포인트 비키니 아 정말 편집하려고 보니 왜 이리 거면할 게 많아 으잉 이 의상은 바디의 물리력이 너무 우수해서 버리기 너무 아까운 모드더라고 그래서 쿠르르던 입기나 다른 의상의 호남용으로 킵해버렸지 뭐야 야 너도 야 나도 그래 우리 함께 킵 가자 출렁출렁 내 마음도 함께 넘실 때는 바도마냥 출렁 적당히 해 하리 퀸 아웃핏 하리 퀸 아웃핏 한때 온 세상이 이 매력적인 빌런 할리 퀸 젤에게 반했었지 야 너도 야 나도 이상한 대립 계속 치는 거 킹 봤죠 자 침착하게 설명하자면 이 모드는 귀여운 할리 퀸의 헤어가 추가된다는 것만으로도 킵해야 할 모드야 뭐 아니라고 어쩌라 컬러풀한 양갈래 헤어만으로도 희소 가치가 충분한 모드야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앞전에 소개했던 다른 모드와의 시너지도 좋았어 사실 원본보다 더 이뻤달까 아니라고 어쩌라 내 눈엔 아무튼 그랬단 말이야 취존하자 취향 존중합니다 편집하면서 봐도 모드가 정말 퀄리티가 좋네요 링크 사라지기 전에 얼른 봤자 난 나중에 모른다 어라 이거 별론데 하면서도 인게임에서 막상 퀄리티가 좋은 이상한 모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? 그럼 일단 받자 설치했다가 지우려고 몇 번을 갈팡질팡 했다니까 그건 모드가 별로란 거 아니야? 아니 이게 참 뭐라 설명하기가 좀 그렇다 우선 받아줄래? 내 마음 갑자기 그렇게 고백하면 무슨 소리야 하하하 시청자에게 모드 받아줄래란 건데 사실 고백을 기다린 거니? 뭐래 정말 주접을 싸고 있 이 모드도 비키니란 거 말고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요 모논 특유의 뚱짤판 바디와는 다르게 슬렌더한 다리가 특이점이죠 그래서 비교적 타이트한 덧입기와도 호환 조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킵을 한 거지 나만 믿으라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 더 슬림해진 걸 볼 수 있지 내 개취인 부분은 좌측인데 우측에 좀 더 슬렌더한 부분이 꼭 필요한 덧입기 의상도 있는 부분이거든 난 의외로 이런 모드를 강추하는 편이야 슬기로운 덧입기의 폭이 늘어난달까 제가 좋아하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모드 마개의 주인 덧입기의 발부분을 좀 더 멋지게 리택해 예쁘게 다시 색칠을 해준다는 얘기지 이처럼 대모남의 원본과 모드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 좌측이 바닐라 우측이 모드이니 참고하라고 파래의 문양이 확실히 예뻐진 것 같아 K.D.A.R.E. K.D.A.R.E. 와 사실 아이스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찾고 또 찾아 헤매던 모드다 넥서스에서는 진작 내려간 지 오래고 흑흑흑 난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모드 사이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10일이 훌쩍 흘러 지나갔지 그렇게 정말 우연찮게 중국 사이트를 배회하던 중 발견한 거야 또 하얗게 불태웠구나 그래 그걸 알면 날 좋아해줄래 뭐야 1일 이 고백이야 아니 좋아요를 눌러달란 건데 뭔 소리야 정말 주접을 싸고 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밤새 편집하느라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네요 내가 선택한 편집의 살막으로 깜으로 버티리 아 그래도 너무 재밌다 이것도 한땀한땀 말도 안 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뒤적거리면서 찾은 모드야 적용해보니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 DOA라는 게임의 가슴이라는 캐릭터의 복장을 추가해줘 기존에 설치했던 엘리난복의 다리파츠와도 잘 매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 닥주야 닥주 가슴이야 이래서 가슴이 시키는 게임이라 할 수 있어 왜 또 그 소리 안하나 했다 정말 왜 저러는 걸까? 세크리테리 슈트 세크리테리 슈트 너가 좋아하는 비서복장이야 뭐? 내가 좋아한다고? 응 그것도 맞아 뭐라는 거죠? 색도 변환해봤는데 색상이 이쁘게 잘 나온 모드였어 자 아무튼 옆트임이 있어서 세크시함이 배가 되는 그런 간 모드지 설치해야겠어 안해야겠어? 응 자 가자고 쥬리리 다이몬 드레스 쥬리리 다이몬 드레스 치마의 물리가 다소 아쉬운 건 있지만 이 모드를 추천해볼게 이유는 지금까지 설치한 모드 중에 흰색 가터 스타킹 계열이 없었는데 이 모드가 거의 유일해 다른 모드가 있다 해도 이만큼 완성도가 좋지 못했어 단점으로는 안 느껴지는데 색상은 고정이란 점 참고해줘 의상의 흰색 스타킹 가터가 이쁘진 않은 것 같아서 다른 걸로 교체해줬는데 그리 이쁜 것 같진 않더라고 그래서 다른 의상의 흰색 가터를 조합했지 괜찮아 보이더라고? 응 이뻐 아니라고? 뭐시? 크크아 이제 난 모르겠다 선택은 너에게 전적으로 위만히 스스로 판단하도록 머리가 핑핑 도는 부분인가요? 자 이렇게 오늘도 나의 소소한 일상이자 즐겁고 슬기로운 모드 일상을 너와 함께 했어 이래저래 요즘 나의 소소한 취미를 함께하는 너 쉿 무슨 소리 하나 볼까요? 너 내 동료가 되라 그런 말 하려는 거 아니지? 에이 아니겠지 설마 크크 아 됐고 런하면 그만이야 자 오늘도 수고했다 이만 런이야 자 지금이니 시간도 늦었고 다크서클이 눈 밑으로 땅거미지기 전에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게 좋아요 눌러줄거지 영상 만드는게 생각보다 재밌어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지 뭐야 하하하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잉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뿅 잘자 잘자요 또 봐요 굿바이